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서비스 개요 7 통합 cms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 cms 구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 시켜서 그림으로 해서 보여주면 최고입니다 공급자가 있고 통합 cms 시스템이 있고 소비자 구조로 상세히 도식화 합니다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중간에 또 통합 cms 가 있는데 cms 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간다 이 cms 에는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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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기술팀하고 미팅에서 문을 정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